안녕하세요. 메가스토지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 2025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 김기현의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도 이 영상 클릭한 친구들 각자의 상황이 전부 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예비고3 아기 연역 친구들이요. 수능을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선생님이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될까? 궁금해서 이 영상 클릭한 친구들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수능을 한 번 더 공부해서 2025학년도 수능에서는 정말로 내가 최고점을 찍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요. 2025학년도 수능에서는 각자가 원하는 최고점을 찍기를 정말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김기현이라는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가볍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고요. 두 번째, 메가스터디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쭉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저 또한 한층 한층 성장해온 강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정말로 완벽한 커리큘럼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 그에 대한 커리큘럼을 가볍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커리큘럼 소개에 앞서서 김기현이라는 강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수능 수학을 강의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이 문장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It is trivial. 이 문장을 제 개인적으로 어디서 처음 봤을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서울대학교 수학과 들어가서 이제 전공 수업을 듣는데 연습문제를 푼단 말이죠. 이제 영어로 된 원서로 된 책으로서 연습문제를 푸는데 야,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연습문제를 못 풀겠어서 그래, 모르겠으니까 해설지를 봐야겠다 해서 그 책의 맨 뒤에 있는 해설지를 펼쳤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해설지에 딱 한 문장, It is trivial. 이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상황일까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조금 대입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기출문제를 풀고 있어. 그런데? 어려워. 모르겠어. 그럼 당연히 해설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물어보자. 해설지 왜 보니, 얘들아? 모르니까 보죠. 모르는데 왜 해설지를 보죠? 당연히 해설지에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풀이 방향, 그리고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한테 제시해 줄 것이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해설지를 본단 말이죠. 대학생 김기연도 그 당시에 그것을 기대하고 해설지를 봤는데 친절한 해설은커녕 단 한 문장으로 이리시추리얼 하고 해설이 끝나버리는 거야. 야, 벙쩌버리는 거지.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저 문장이 등장한다고? 그래서 그 당시 김기연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궁금해서 네이버 단어사전에 쳐보니까 트리비얼이라는 단어가 사소한 하찮은 이게 수학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증명할 것 없이 자명한 당연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런 생각이겠죠. 이 해설지를 작성하신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딱 쓰려고 하니까 야, 이게 해설을 쓸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게 잉크 낭비 아닌가? 너무나도 당연하잖아. 라는 생각으로 이 한 문장을 적고 끝내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학생 김기연은 어때요? 이 문제를 아예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생각 누군가에게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당연하게도 저의 모든 커리큘럼에서 여러 가지 풀이, 여러 가지 관점들을 제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강의로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기는 하겠지만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열심히 잘 따라오는 친구들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다 보면 너무나도 친절한 설명. 야, 너도 할 수 있어. 실제 애들아,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 부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어렵게 느낀다 하더라도요. 강의에서의 김기연이 훨씬 더 자세한 예시, 친절한 설명, 꼼꼼한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의를 할 때 어느 누구는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학이 자신이 없어, 수학이 조금 어려워 또는 수학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야,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많이 있는 친구들 당연하게도 강의를 통해서 잘 따라올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 수학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1위 스트리비얼이라는 당연하다라는 이 문장이 그러면 수능 수학을 공부하고 강의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정말로 배제해야 할 문장일까? 라고 생각하면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수능장에 가져가야 할 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저의 두 번째 생각이 등장하는데 과연 우리가 수능장을 생각했을 때 수능 당일에는 30문제를 10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수능 수학을 공부하는 첫 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각각의 과정에 의문점을 부여하고 이 의문점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능 당일에는 각각의 과정들에 대해서 모든 과정의 논리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 문제 왜 이렇게 풀었어? 라고 할 때 당연하게 이렇게 풀리는데요? 라고 우리는 수능이 끝난 날 답변이 나올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당연하게도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것들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당연하게도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정말로 많은 양의 공부량이 뒷받침 되셔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수능 시험장에서 결국 문제를 푸는 건 내가 푸는 거다. 다시 김기현이 문제 푸는 게 아니고 김기현 강의를 들은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으셔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1년 동안의 모든 강의에서 일관된 관점으로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너희들께 계속 보여드릴 거야.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고 다른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고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 우리 개념 아이디어에서 배운 이런 것들만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나도 풀어낼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챙겨갈 수 있도록 1년 내내 동일한 이야기 1년 내내 동일한 관점 동일한 관점이라고 해서 얘들아 한 가지 풀이면 보여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야. 하나의 문제의 여러 가지 관점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시해 드리기는 하겠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체화할 수 있고 복습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면서 주입시켜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능 수학을 위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강의 실제로 얘들아 여러분들이 수능 수학을 공부하면서 아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이런 생각 해야 되는구나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런 개념을 떠올려서 이런 문제풀이를 해낼 수 있구나 문제풀이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점들을 제시해 드리고 계속 반복시켜 드릴 거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필기도 수업의 일부다 김기현 강의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얘들아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특히 수학은요 뭔가 풀이가 조금 길 수도 있고 어떤 개념을 배울 때 조금은 여러 판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대한 흐름을 잘 따라오기는 했지만 스스로 다시 한 번 적으려고 할 때도요 저의 필기판서를 보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방금 선생님께서 해준 이야기들이 이 칠판판서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정리하기에도 너무나도 쉽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열심히 잘 공부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김기현 올라운더 김기현이다 실제로 얘들아 육각형 강사가 되기 위해 선생님 또한 항상 이제 모든 방면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정말로 수학을 처음 시작하는데요 또는 선생님 제가 수학을 열심히 잘해서 지금 상위권인데요 선생님 강의 중에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각자 상황이 당연히 다 다를 수 있죠 그 상황이 다르다 하더라도 커리큘럼 중간 어느 부분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다 배워갈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단계별로 커리큘럼을 정말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기현 강의에 대해서 가벼운 소개를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연간 커리큘럼이고요 2020학년도 커리큘럼 구성도 수능 입문부터 마지막 모의고사까지요 꽤나 많은 양이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 모든 커리큘럼을 무조건 다 해야 된다라고 부담 가질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메인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을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중간중간에 나에게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을 부차적으로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2025학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려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 골수학 파운데이션 신설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2024학년도 수능 대비를 하면서 조금 흐름이 많이 바뀌고 기조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골수학, 우리가 고등수학 상하가 꽤나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골수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약한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골수학 파운데이션으로서 실제로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꼭 제대로 공부하자라는 것들을 깔끔하고 컴팩트하게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강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얘들아 수능 수학을 위한 골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 제가 골수학이 조금 빵꾸가 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죠? 라는 친구들을 위한 강의가 신설됐다 두 번째 기출 생각집 커리큘럼이 세분화되었고요 2, 3점 기출 생각집과 4점 기출 생각집으로 나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선택과목 커리큘럼이 확대되었습니다 키고프, 우리 수능 유형별 문제집에 미적분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출 생각집 또한 기하까지 추가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엔제 문제풀이에 대해서 입문, 그리고 엔제, 그리고 고난도 정말로 난도별로 너희들이 구분할 수 있게 세분화해서 단계별로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 있게 구성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커리큘럼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걸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건데 얘들아 이 커리큘럼 영상에서는 각 커리큘럼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한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각자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이 부분 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각 강좌에 대한 OT 영상 꼭 참고해 주세요 그 OT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얘들아 공부는 이렇게까지 하자 가이드라인까지 잡아 드리니깐요 꼭 OT 영상까지 참고해 주도록 하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큰 흐름을 같이 한번 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파운데이션이요 일단 말 그대로 얘들아 파운데이션 우리 수능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개념이 튼튼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기본 토대를 제대로 쌓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또는 처음처럼 공부해야 되는 겸손하게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 전부 다 파대로 시작하시면 되겠다는 거 이미 수원 수학 통 미적이 다 완강되어 있고요 고율 수학이 새롭게 신설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개념과 필요한 공식에 대한 증명 실제로 얘들아 지금 제가 수학원이 처음이라서 예를 들어 로그에 대한 더쌤 로그에 대한 뺄쌤 잘 못하고요 로그에 대한 곱쌤 또는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게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요 얘들아 로그의 연산은 이렇게 하는 거고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 식은 이렇게 바뀌고 그래프는 이렇게 된단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전부 다 말씀드리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의 결과적인 목표는 얘들아 수능을 잘 보기 위함이잖아 이 기본 개념과 실제로 우리 2, 3점 기출 문제까지 이 하나의 강의와 교재에서 같이 더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연습 문제, 해설지로 구성되어 있는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도 시작할 수 있는 수능 개념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키고프라는 입문 개념, 수능 유형을 다루는 강의와 교재가 될 거고요 수학 1, 수학 2에 당하는 공통 과목은 이미 완강이 되어 있고 올해 확률과 통계, 미적분에 당하는 선택 과목까지 추가해서 진행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기본 개념을 빠르고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양한 유형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인 4점짜리 기출 문제를 풀기 전에 각각의 유형별 문제를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걸 키고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 3점 빈출 문제부터 쉬운 4점 문제까지 전부 다 다루도록 할 거고 본교재, 그리고 워크북, 그리고 해설지까지 구성이 되어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선생님 제가 수능을 대비하는데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 2학년 때 내신 대비를 하면서 풀었던 시중에 있는 유형별 문제집을 다시 풀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종종 많이 하는데요 그런 문제 풀 필요 없이 이 키고프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대비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어요 가끔 이런 질문도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키고프 풀고 나면 시중에 있는 유형별 문제집 안 풀어도 되나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아 선생님 커리큘럼만으로도 모든 문제들 너희들에게 정말로 부족함 없도록 뒤쪽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 좋은 문제들이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야 앞쪽 커리큘럼에 계속 갇혀 있으시면 안 돼 우리는 계속 진도를 나갈 거란 말이죠 이 키고프 안에도 본교제와 워크북만으로도 거의 한 500문제, 600문제 정도까지 정말로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유형들, 문제들만 그대로 들어있고 가장 큰 장점은 그런 유형별 문제를 김기현이 일관된 관점으로 풀어준다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 해설지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것들 강의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자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김기현의 관점으로 수능 유형을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유형별 문제집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이제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의죠 아이디어라는 강의가 될 거고요 수능 수학에 필요한 모든 개념과 문제풀이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강의와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좋아해준 강의와 교재가 되는데 이 아이디어라는 강의가 왜 이렇게 호평을 받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입 모아서 이야기해주는 장점 중 하나가 선생님, 선생님 아이디어와 강의를 들어보면요 듣고 나서 이해가 잘 되는 건 당연하거니와 제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스스로 문제풀이를 설계할 수 있고 제가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라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사가 잘 푸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치만 실전에서 문제 푸는 건 결과적으로 누구다? 나 자기 자신이다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여러가지 관점도 제시해드리고 아 이럴 때 이런 생각하자라는 여러가지 너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 강의에서 전부 다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뭔가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추상적으로 던져드리지 않고요 명확하게 한글로 전부 다 정리해드릴 거예요 얘들아 이런 개념 나왔을 때 이런 생각들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는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런 개념을 떠올린 다음에 이런 부분까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얘들아 어떤 창의적인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잘못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라는 것들을 전부 다 아이디어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게다가 이 아이디어에서 배운 이 수능 개념을 이용해서요 수능 전날까지 선생님의 마지막 커넥션 컬렉션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평가원 교육청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들까지 여기서 배운 개념들로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드리는 일관된 관점을 보여드린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교재 전문학 강의 진행되고요 본교재와 해설지 다 들어 있고 이 본교재와 싱크가 완벽히 동일한 워크북 100% 자작문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워크북 또한 함께 진행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거 그래서 김기현의 생각을 더하는 이상적인 수능 기념 아이디어와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출을 분석하는 기출 생각집이라는 강의와 교재가 되는데요 이제 올 한 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두 단계 난이도 별로요 과목별로 각각 교재를 출시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출 생각집 2, 3점짜리 문제가 있고 기출 생각집 4점짜리 문제가 각각 다르게 다른 교재로 출시될 것이라는 거 난도를 저렇게 구분한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 제가 기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아직 4점짜리를 다 풀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2, 3점짜리로 문제로 조금은 내가 연습을 한 이후에 4점짜리로 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2, 3점짜리 문제를 다시 모아놨고요 두 번째 기출 생각집 4점 안에는 당연하게도 4점짜리 문제들만 들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평가원과 교육청 문제들을 선별해서 넣어놨고요 첫 번째로 당연하게 되라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그동안 나온 기출 문제 당연히 풀어봐야 되는 거 맞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평가원 문제만 풀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낯선 문항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N제 그리고 모의고사 풀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이전에 평가원뿐만 아니라 교육청 또는 사관학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좋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 또한 당연하게도 공부하자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김기현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선별을 통해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는 거 당연하게 되더라 지금까지 나온 모든 문제 다 풀면 좋죠 그치만 실제로 요즘 기조에 조금은 맞지 않은 문제들 또는 너무나도 비슷한 주제들이 반복되어서 이 문제들을 다 풀기에는 시간적인 유효가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선별을 해서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다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얘들아 선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문항수가 적다고 기대하시면 안 돼 기본적으로 얘들아 2, 3점짜리 문제는 200문제에서 300문제 정도 될 거고요 4점짜리 문제들도 약 300문제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제발 좀 많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유 뭐야? 원하는 점수 얻기 위해서 아니야? 원하는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부량이 뒷받침 되셔야 돼 실제로 얘들아 이 정도 문제 안 풀고 고득점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도둑놈심뿔 아닐까? 4점짜리 기출문제 300문제 정말로 그 300문제 각각의 문제에서 얻어갈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건데 이 정도도 안 풀고 너무 많아요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가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만 이렇게 선별을 해놨으니까 꼭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4점짜리 기출문제를 푸는데 4점짜리 문제에서도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 문제를 처음에 도전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문항 위쪽에 전부 다 체크를 해놨으니까 혹시라도 4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은 어려운 예를 들어 정답률이 거의 한 1%, 2%, 3%, 4% 이런 문제들은 내가 조금은 실력이 쌓인 이후에 나중에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해서요 각각 체크를 해놨으니까 그 문제들 또한 먼저 건너뛰고 한 번에 모아둔 그 문제들 제외한 4점짜리 먼저 풀 수 있도록 또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았죠? 게다가 얘들아 교재 전문한 강의가 진행되고요 본교재와 해설지가 전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얘들아 해설지 당연히 제공은 되겠지만 해설지 안에서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모든 풀이 방향을 다 제시해드리지는 못해 당연하게도 지면으로 너희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강의에서는 훨씬 더 자세하고 다양한 문제풀이를 제시해드릴 것이라는 거 알았죠? 게다가 말 그대로 얘들아 사관학교 선별 문제까지 공통문항으로서 진행이 되고요 3, 4점짜리 약 100문항 정도가 플러스 알파로 제공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하면 김기현, 김기현하면 기출이다 앞으로 앞글자 따서 기김김기 뭐라고요? 기김김기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저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기김김기 뭔 소리야? 정말로 얘들아 기출하면 김기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기출생각집 한건으로 충분하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출공부를 시작하겠다라는 건 기출생각집으로 시작하시면 충분하다는 거 알았죠? 우리 선택과목 기하까지 함께 추가가 되니까 열심히 잘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커넥션 문제풀이 강좌에 대한 소개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단계를 조금 나눠 놨어요 일단 첫 번째로 얘들아 메인에 해당하는 엔제는 커넥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그 커넥션 이전에 정말로 말 그대로 입문 엔제, 싱글 커넥션, 줄여서 싱커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을 모아놔서 더블 커넥션, 줄여서 떡허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커넥션을 메인으로 잡으면서 조금 더 입문 엔제를 풀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싱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까지 연습하고 싶다 싶은 친구들은 떡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저런 식으로 구성한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2024학년도 수능 대비 커리큘럼에서요 커넥션이라는 강의를 이제 입문 엔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종종 어떤 친구들이 지금 제가 입문 엔제 커넥션을 문제를 푸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막히는 문제들이 꽤나 많았어요 라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입문 엔제 내가 아이디어 문제를 풀고 나서 기출 생각집 함께 풀고 있는데 조금은 낯선 문제들을 함께 풀고는 싶어 그런데 아직 어려운 문제를 풀기에는 실력이 조금은 힘들 것 같아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입문 엔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의 그 문제 번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 우리 입문 엔제 싱커는요 예를 들어 7번 정도에서 12번 정도까지의 난이도 조금은 어려운 3점부터에서 초반부 4점까지의 난이도를 다루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4점짜리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문제를 통해서 내가 기출 공부가 조금 제대로 되었나라는 것들 그리고 낯선 문제를 통해서 아이디어에서 배운 개념들을 스스로 내가 적용시킬 수 있나 라는 것들을 정말로 연습하기에 최적화된 규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메인으로 잡을 수 있는 커넥션 엔제는요 말 그대로 4점짜리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전부 다 골고루 분포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9번에서 15번까지 그리고 20번에서 22번까지 해당하는 문제들이 골고루 들어 있을 거고요 너무 어려운 문제들만 들어 있는 거 절대로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항 번호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은 고정관념을 버리기는 해야죠 그렇지만 4점짜리에 다하는 전반적인 흐름을 이 커넥션 한 권으로서 다 연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벤벨럭 엔제의 더블 커넥션 더블 커넥션은 이제 우리가 4점짜리 문제들을 다 풀고 나서 정말로 내가 1등급을 넘어서서 100점까지 만들고 싶다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문항 번호가 조금은 의미가 없어졌을 수 있긴 하겠지만 조금 예전 느낌으로 생각하면 우리 14, 15번 그리고 21, 22번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얘들아 우리 선택과목 또한 전부 다 있는데 선택과목 또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29, 30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모아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개 전부 다 얘들아 서로 겹치지 않는 100% 자작문항으로 구성이 되고요 교재 전문항 김기현이 강의를 하고 본교재와 해설지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생각과 문제를 연결하는 다양한 문제풀이를 이 3개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모의고사 커리큘럼이 되고요 컬렉션 됩니다 컬렉션 또한 얘들아 일단 메인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 부분이 될 거야 우리 1번부터 30번까지 해당하는 모든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 컬렉션이 될 거고요 총 9회차로서 3회씩 시즌1, 시즌2, 시즌3 당연하게도 모든 선택과목이 다 포함되어 일단 얘들아 적절한 난이도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전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실전 모의고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각 시즌별로 8월, 9월, 10월에 등장하도록 할 겁니다 최대한 얘들아 8월, 9월, 10월 매달 시즌이 하나씩 등장하면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문제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트렌드가 바뀐다면 그 트렌드에 최대한 반영하면서 각각의 시즌별로 구성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프 컬렉션이라는 부분도 등장하는데 말 그대로 얘들아 하프 컬렉션 우리 공통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모의고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실제로 얘들아 우리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로 바뀐 이대로 선택과목 이전에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문제들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 문제들에 대해서 훨씬 더 대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총 6회차로서 3회씩 시즌1, 시즌2가 구성이 될 거고요 공통과목만 들어있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만들고 선생님이 직접 검수하고 강의하는 퀄 모의고사 퀄 모의고사는 우리 2022학년도는 아직 확정은 아니겠지만 2024학년도에는 6회분의 모의고사가 온라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총 6회차의 모의고사까지 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연간 총 21회차의 모의고사가 단 한 문제도 서로 겹치는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고요 김기현의 관점으로 다양한 모의고사 문항으로 조금은 낯선 포장지를 벗겨내고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를 일관된 관점으로 풀어내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간 커리큘럼 대략적인 일정 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조금은 많게 느껴질 수 있는 데라 가볍게 한 번 정도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월별 진행 계획 안으로 앞뒤로 약간의 변동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다는 거 대략적인 참고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롭게 생기는 고일수학 파운데이션 1월 정도까지 원강이 될 거고요 이미 파운데이션과 키고프는 원강이 되어 있습니다 키고프 수원수트는 원강이 되어 있고 미적분 키고프의 경우는 12월까지 원강이 될 거고요 확률과 통계 키고프 2월까지 전부 다 원강이 될 것이라는 거 아이디어 2월까지 원강이 될 거고요 기출 생각지 2, 3점짜리 문제는요 일단 겨울방학 때 미리 나올 겁니다 그런데 2, 3점짜리에 나가는 문제 또한 해설지가 다 들어있기는 하겠지만 종종 우리가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 또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3, 4월까지 전부 다 원강이 될 것이라는 거 그치만 2, 3점짜리 문제보다는 4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강의가 필요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 보니까 기출 생각지 4점짜리가 먼저 1월까지 원강이 될 것이라는 거 교재는 미리 다 출시가 될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기출 생각지 4관학교 또한 이미 원강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젯 또한 메인으로 잡는 커넥션은요 3월, 4월, 5월 달에 진행이 될 거고요 싱글 커넥션은 조금 더 일찍 그리고 더블 커넥션은 이미 원강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프 컬렉션 6월 달부터 6, 7월에 등장하고요 컬렉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즌1, 시즌2, 시즌3 8월, 9월, 10월에 등장합니다 컬렉션 모의고사 또한 6평 대비로 한 번 그리고 이 부분에 또다시 등장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의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는데 첫 번째로 6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김기현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6월 평가원 전까지 당연하게도 필요한 대부분의 강의들은 다 원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고일 수학 파운데이션부터 여기는 더블 커넥션, 커넥션까지 전부 다 원강이 될 것이라는 거 여기까지만 제대로 공부해도 당연하게도 6평을 대비하는데 너무나도 충분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수능을 보기 마지막 평가원 전 평가원 전? 수능을 보기 전 마지막 평가원, 9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는 당연하게도 여기는 컬렉션 마지막 시즌 콜 모의고사 마지막 시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원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커리큘럼 관련해서 이제 많이 묻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많이 묻는 질문들은요 각 커리큘럼의 강좌별 OT 영상에서 제가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요 얘들아 이 강좌를 문제 풀기 위해서는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예습이나 복습은 이런 부분까지 필요해? 라는 것들이 전부 다 OT에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도록 하시고요 우리 강좌가 언제 개강하고 원강하는지, 분량이 무엇인지, 교재 입고 언제 되는지, 문항 수업 어떻게 되는지 예습과 복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꼭 OT를 참고해 주도록 하시고 두 번째, 선생님이 시기별로 학습별 캐스트 또한 매번 찍는단 말이죠 그래서 등급별로 내가 지금 커리큘럼, 김기현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까 또는 시기별로 또는 N수생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 캐스트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 알았죠? 이렇게 해서 2025학년도 김기현의 풀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당연하게도 얘들아 우리 수능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시작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면서 2025학년도 수능에서는 정말로 모두가 원하는 성적을 받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강의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